러프 앤 로우 출방세제 자동 디스펜스를 소개합니다. 이거는 액상형이고요. 이거는 건전지가 없습니다. 건전지 없이 휴대폰 충전하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충전해서 사용해요. 사용하기 간편하고 장점이 너무 많아요.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신대요. 남편들도 이렇게 나갔죠, 자동으로. 남편이 설거지를 합니다. 우리 남편 원래 옆집이님이랑 설거지 자세해줘요. 잘하죠? 어때요? 좋아요. 고무장을 끼고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때요? 고무장을 끼는 상태에서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너무 편하죠? 네.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손도 씻겨보세요. 네. 어때요? 아주 잘 나옵니다. 간편하죠? 네. 물 묻은 상태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쉽게 손 씻기기가 편하죠? 어때요? 잘 나옵니다. 간편하고 편하죠? 러프 앤 로우가 좋은 점은 휴대폰 충전할 때 충전 케이블, USB 케이블이 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나중에 다들 삼성이나 LG나 이렇게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보셨죠?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렇게 꼽아요. 자, 꼽았죠? 자, 여기 뒤에 뚜껑을 열면 여기에 우리 휴대폰과 똑같이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꼽아서 딱 꼽았죠? 꼽아서 3시간만 충전하시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을 다 하시면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물이 안 들어가겠죠? 충전식이라서 경제적이고 환경오임도 안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묽히고 습한 곳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투명판이 투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용기가 그래서 안이 다 보여서 그리고 여기 눈금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맞는지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3초 이상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불이 들어옵니다. 보이죠? 깜빡깜빡 그리는 거 전을 끄고 싶다. 그러면 길게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시면 전원이 꺼집니다. 자 보세요. 꾹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1단계 그리고 자기가 또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 둘 셋 3단계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양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두 개나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끼워서 그다음에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접착이 가능해요. 벽에다가 붙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ATHER 아멘